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가 한국의 힘에 감탄합니다. 2.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4위다. 3. 미국과 유럽이 패닉에 빠진 이유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추운 철원 근처 전차부대에서 군 복무한 사람으로 동계훈련 중 근원교 밑에서 M48전차의 궤도가 벗겨지는 바람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후덜덜. 한반도 기운은 극과 극이기에 군 낙맞추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K2전차를 평지운영전차가 이긴다는 게 가당한가요?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기에 군 복무하고 무기도 만듭니다. 노르웨이 전차 입찰에서 어떻게든 한국을 이겨보겠다고 독일이 더러운 뒷공작까지 펼쳤는데 들통난 걸로도 모자라 입찰에서 승리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입찰은 독일 방산 역사상 최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르웨이까지 한국이 승리하게 된다면 유럽 전차 시장은 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드높아지는 K-방산의 위상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은 이길 수 없다고 수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은 표범이 북유럽을 지나 북유럽까지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 노르웨이의 2조원 규모 전차 도입 사업이 결정되는데 대한민국의 K2 흡표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를 제치고 승리할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현재 노르웨이군의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2A4 전차입니다. 1980년대에 도입된 전차로 이미 시대에 뒤처진 지 오래인 골동품이죠. 노르웨이군은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2조원 이상을 들여 최대 200대의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A7과 한국의 K2 흡표 전차인데요. 올해 초 노르웨이 현지에서 두 전차를 대상으로 혹한기 테스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테스트 과정에서 추위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언덕길에서 퍼져버린 레오파르트2A와 달리 K2 전차는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자동장전 장치를 기반으로 기둥 중에도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선보여 레오파르트2 전차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격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이면서 성능에서도 우위에 있으니 흡표 전차가 승리하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에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노르웨이군 기갑부대 전우회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밀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전차사업평가위원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르웨이 기갑예비군 단체기병클럽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채택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전차 승무원 출신 전역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순식간에 레오파르트2의 7위 승리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이대로 노르웨이 수출이 무산되나 싶었던 그때 노르웨이 언론에서 충격적인 폭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 기병클럽은 레오파르트2의 홍보사이트와 흑표전차의 안티사이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병클럽 회장이 독일 탱크 제조업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게 들통났다. 기병클럽에서 레오파르트2를 띄우기 위해 K2 흑표전차를 비난하는 안티사이트를 운영해왔었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게다가 기병클럽 회장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인 독일 KMW에서 이러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게 경쟁사인 KMW에서 사주한 뒷공작이었던 것이죠. 결국 기병클럽은 노르웨이 전차사업평가단에서 완전히 제외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동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당연히 K2 흑표전차의 앞승이었죠. 애초에 레오파르트2 전차는 설계 이념 자체가 노르웨이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독일의 평야지대에서 기동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그런 전차를 산악기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눈으로 뒤덮인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반면 K2는 미군도 학을 뗐었던 한반도의 혹한기를 견뎌내야 하기에 어떤 기후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인 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악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K2 전차는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혹한기 테스트에서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여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노르웨이 최대 방산기업 콩스버그가 MOU를 체결하여 K2 전차에 탑재될 RCWS를 공동 개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F-35 전용 합동 타격 미사일 JSM을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원격 사격통 제책의 RCWS 기술에 있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장갑차의 외부에 노출된 사격 무기를 전부 RCWS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총 사업 규모가 5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이 세계 1위 콩스버그와 협력해 RCWS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죠. 콩스버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탄약 제조위사인 남모와 K2 전차용 신형 120mm 탄약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남모는 미군 지식 탄약을 개발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유럽 시장 판촉의 유능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르웨이 유력 방산기업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는 K2가 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이 내세운 또 하나의 장점은 독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납품 속도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에 6개월 안에 24대의 K2 전차를 보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이죠. 심지어 노르웨이에 앞서 계약을 맺은 폴란드의 수출들 K2 전차는 한 달 만에 출고되어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 마련된 최종 검사장에서 시속 70km 주행 테스트, 포신 영점 조절, 수심 4m 잠수도와 시험 등 각종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쳐 올해 안에 20대가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한국이 저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냐는 의심에 눈초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달 만에 완성된 전차를 선보이며 충분한 능력이 뒷받침된 자신감이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서 한 달에 2에서 3대의 K2 전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약 이전부터 우리 군의 전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라인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덕분이죠. 현대로템은 늘어난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 수백 명을 새롭게 뽑고 전차 생산라인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K2 전차의 노르웨이 도입이 확실시되는 지금에도 몇몇 해외 네티즌들은 외협 나라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전차를 사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흠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의존하는 게 현명한 일인 걸까? 독일이 더 안전한 선택지라고 생각해. 그러자 또 다른 노르웨이 네티즌들이 이를 반박하고 K2 전차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현대는 전세계에 창고를 보유한 글로벌 해운 기업입니다. 가장 빨리 구매하려면 더 나은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전차 도입 사업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고 독일에서는 퇴역 수선을 받고 있는 구식 레오파르트 2H를 고려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8개월 이내에 24대의 새로운 전차를 인도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난질을 멈추고 계약을 체결하여 기갑 부대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레오파르트 전차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이 유럽에서 레오파르트 2를 두고 박지를 해온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원래 레오파르트 2 전차 계량형을 도입하려 했던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의 전차를 구매하고 나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2015년 당시 폴란드는 노후화된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의 계량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폴란드 계량형인 레오파르트 2PL 128대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다 됐는데도 단 한 대의 전차도 폴란드에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인도기아는 2023년으로 밀려나버렸고 사업비도 폴란드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답절이나 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2021년 12월 말에 겨우 20대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인도되었는데 대부분 차체에 균열이 있어 불량 판정을 받았었고 독일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지도 않아 자체적으로 수리할 방법도 없었죠. 그것도 모자라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폴란드를 배제해버려 폴란드인들의 분노는 크게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시장을 독일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라는 훌륭한 성능의 가격도 합리적이며 품질 보증까지 된 제품이 등장하자 전 유럽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전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VIP 고객 폴란드에서 열심히 유럽 마케팅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여당 대표 여로슬라프 카진스키는 한국은 아주 좋은 파트너로서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가 매우 우수하다는 기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한국 방산이 점령하며 한국 방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극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계약과 각국에서 쏟아지는 한국 무기 구매 요청으로 역대 방산 수출 기록이 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독일과 중국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무총리실 사나 국가정책연구원인 산업경제연구원 키에즌 최근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계약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정부 목표인 15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이 독일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아니나 다를까 일본과 중국에선 질투의 참기난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이 대단하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이라고 하면 강해 보이기도 하고 대국으로서 어울린다는 느낌도 든다. 한국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 3보 앞서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랍다. 유감스럽지만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지고 있다. K-방산이 세계 무기시장을 주도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과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다고 만족한다면 어느새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를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하던 독일이 바로 그 예이죠. 한국이 세계 무기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선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기술진들의 노력이 있기에 한국 방산이 멈추지 않고 정상까지 달려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이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리투아니아의 국영 매체에서 독일 자주포를 우크라이나로 넘기고 자신들은 한국의 최신 시케이나인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간 리투아니아는 라토의 약한 연결고리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만에 초도 분을 인도받았으며 K9A2가 영국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며 큰 관심을 받는 등 한국산 무기가 그 엄청난 생산 능력과 성능을 입증하며 전 세계에 관심을 받자 리투아니아 역시 한국 무기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리투아니아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등 다른 인접 국들도 한국 무기 구매를 희망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투아니아 매체에 따르면 최근 리투아니아군 관계자들이 K9 자주포를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의 한 국영 매체는 리투아니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PZH-200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히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그동안 폭넓게 눈이 됐던 독일 자주포의 우크라이나 이전 문제가 국방위원회 VGT 회의를 앞두고 하도록 떠오른 것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국사포 자체의 이전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VGT 회의 직전에 카시우나스 리투아니아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이 PZH-2000 양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면서 그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카시우나스 의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며 PZH-2000 이전이 고려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 리투아니아는 멈출 수 없고 지원을 계속해야 함으로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시우나스 의장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를 막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미래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더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자주포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한 국방 논평가였습니다. 그는 게시물을 통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군사적 지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아마도 5개 정도의 PZH-200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대통령이 이끄는 VGT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VGT 회의로 인해 우크라이나로의 PZH-2000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더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했을 때 리투아니아 국방부 대표들이 한국의 무기 전시회와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었던 이상한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제 마이티아 여단의 제2포병대대 재정비와 관련하여 한국 측의 제안이 은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 한화는 PZH-2000과 동등하지는 않지만 고급 자주포인 K9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이미 수십 개의 자체 추진 곡사포 크라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생산은 K9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에 끼어 있는 바트 3국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함락되면 다음은 그들 차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리투아니아는 20세기의 절반을 소련 통치하에서 보낸 국가로 북대 서양 조약 기구나토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많은 리투아니아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의 갯속력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바트의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영토인 칼릉그라드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와 칼릉그라드 사이에 있는 스왈키, 개비 나토에게 있어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인 것이죠. 타시우나스 의장은 나토 안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로서 리투아니아 가명백이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타시우나스 의장은 겁에 질릴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며 모든 가족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날 리투아니아 정부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같은 날 지하실을 방공호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와 교회 목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왈키 갭에서 수천명의 나토군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투아니아가 나토의 약한 연결고리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해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폴란드, 영국,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의 한국산 무기 도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투아니아도 그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폴란드와의 계약에 있어 2개월 만에 초도 분을 인도하며 그 엄청난 생산 능력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지난 7월 27일 정식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의 K2 전차가 계약 두 달여 만에 출고되어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인수평가 중이라고 합니다. 평가가 끝나면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전차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다수의 오신트 소식통으로부터 현대로템이 폴란드 육군용 K2 전차 초도분 생산에 들어갔으며 첫 차량이 출고되어 경남 창원에서 폴란드 육군 관계자들이 입회하에 인수평가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 방산 협력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오신트 소식통 역시 폴란드 육군 납품용 K2 전차가 출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예정인 약 천여 대의 K2 전차 가운데 180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폴란드에 직접 납품하는 것으로 한국 육군용 K2 전차와 거의 유사한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과 통신장비 등 일부 사양만 수정되어 빠른 생산이 가능한 것인데요. 폴란드 육군용 K2 전차는 한국 육군용과 달리 능동방어용 레이더 시스템과 유격탄 발사기가 갖춰진 풀옵션 버전으로 뒤에 능동방어장치가 들어갑니다. 해당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육군과 방위사업청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검수와 인수평가를 통과하는 대로 폴란드행 화물선에 선적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행평가 중이니 곧 선적되어 폴란드에서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당장 올해 말부터 부대개편 작업에 들어가 K2 전차를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부대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나토의 최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K2 전차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달 만에 10대에 달하는 전차를 생산해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의 납품 속도인데요. 독일의 경우 계약 후 생산까지 최소 4년이 걸리는 것을 보면 그 속도를 체감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K9은 최근 영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유탕 밀브루 푸르빈 그라운드에서 열린 영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DVD 포럼 2022에 참여해 영국의 군 관계자들 앞에서 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영국의 한 기자가 K9A2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접국에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한국의 K9에 대한 소식에 리투아니아의 관심 역시 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투아니아군 관계자들은 이번 DX 코리아에 참석했으며 그 후 K9 구매와 관련된 뒷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은 리투아니아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로 이어지며 그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과 국방 협력할 것을 합의하며 한루마니아 국방 협력 증진 의향서 LOI에 서명한 것에 이어 루마니아 현지 언론이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지난 23일 바실레 등쿠 루마니아 국방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의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협의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 장관은 한루마니아 국방 협력 증진 의향서 LOI에 서명한 데 이어 현재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 장비 현대화를 위해 무기 구입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급격한 국방력 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주변 국가들의 급격한 군비 확장에 루마니아도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급격한 육군력 보강을 위해 독일의 전차 등 많은 경쟁 모델을 제치고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가 선정되었는데요.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전 등으로 인한 상황 속에서 빠른 배치가 가능한 생산 능력과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저렴한 가격, 우수한 성능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인접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부품 수급과 정비 등 운용 비용 절감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K-방산은 그 뛰어난 장점으로 나토 최전선을 한국 무기들로 도배해 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계약으로 인해 현대로템이 납뒤를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인데요. 한국 방산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계속되는 주문 폭주로 한국 방산의 그 위상이 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K-2 전차나 K-9A2 자주포도 최신형을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병력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과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전력 강화를 위해 우리 분이 보유하고 있는 수백 대의 90M 계열 전차나 1천여 대가 넘는 K-55 계열 자주포를 K-2 신형 전차나 K-9A2나 개발 중인 K-9A3 신형 자주포로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